열매를 막는 세 가지 치명적 장애 열매를 막는 세 가지 치명적 장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유명한 비유입니다 시 뿌리는 비유, 우리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보겠습니다 핵심은 좋은 열매 맺어야 된다라는 거죠 상식적입니다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죠 많이 뿌려야 되는 거죠 많이 뿌려야 확률적으로 높아질 거 아니에요 많이 뿌리라 전도라 그러면 많이 전도하라 우리 개인적인 심령이라고 하면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거죠 좋은 밭이 되면 뿌려진 말씀의 씨앗의 운명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더라 항상 두 가지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많이 뿌려야 된다 두 번째는 좋은 밭이 되거나 좋은 밭을 만나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많이 뿌려야 된다 많이 뿌려야 거두게 되겠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많이 먹어야 돼요 밥 많이 먹으면 성장하듯이 애들 키우면서 애들한테는 많이 먹으라고 그러면서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고 우리는 안 먹잖아요 말씀을 많이 먹지 않으면 성장이 느리거나 크게 성장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양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먹고 들리는 말씀을 먹어요 말씀은 밥입니다 밥 그래서 생명의 양식 그러잖아요 밥 많이 먹으면 성장하듯이 말씀 먹으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마음 밭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도자들에게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죠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 같은 데가 있고 좋은 밭이 좋은 땅이 있다 간단히 보면 예수님이 말씀도 해 주시고 해석도 해 주셔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길가라는 건데 이스라엘의 당시에 많은 땅들 에그나티아 대로라 그래가지고 로마가 길 딱 같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큰 길이에요 그런데 큰 길 그런 거는 많지는 않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비포장 도로였고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죠 그래서 많이 밟아가지고 단단해진 땅 그걸 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징은 뭐예요? 굳어진 땅이죠 반질반질하죠 하도 밟으니까 거기 씨앗이 떨어지면 흡수가 안 되잖아요 땅 속에 들어가야 뭘 씨가 이렇게 열매를 맺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19절에 해석이 돼 있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깨닫는다는 것은 머리에 있어서는 깨닫지 못하잖아요 마음 속에 내려와야 된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심겨져야 된다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것이 가슴까지 내려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들려야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들리는 설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잘 알아듣게 잘 설명해 줘야 되고 성도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길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길가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짓는 거에도 안 들어요 예배 시간에 온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오면 잠깐만 졸아요 조는 사람들이 길가거든요 너 길가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가 조는 사람들 조는 것도 사실 목사도 책임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엄마가 잠깐 졸길래 야 니네 엄마 깨워 그랬더니 그 녀석이 일어나가지고 왜 목사님이 재워놓고 저부러 깨우라고 그러십니까 그거는 뭐 일리가 있죠 중간부터 자는 거는 목사 책임이 있지만 처음부터 자는 거는 책임 없어요 처음부터 자는 걸 어떻게 그걸 처음부터 자는 건 이건 길가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자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길가라고요 도대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냥 땅바닥에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다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막이 와서 다 먹는 거예요 조는 사람뿐만 아니라 와서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해요 이렇게 말씀만 듣는 순간부터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스는 켰나 껐나 이러면서 사업 생각이나 하고 여기서 이상하게 말씀 듣는 그 순간부터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도 금방 잊어버리고 다른 거 잊어버리는 건 괜찮지만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호미케 하는 영이에요 마귀가 와서 호미케 만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길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게 딱딱하니까 이건 뭐 뒤집어야죠 기경해야죠 이렇게 막 뒤집어 엎는 거 마음을 부응해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거 제가 볼 때 금식이에요 금식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파헤쳐야 돼요 이거는 뭐 정상적으로 잘 안 됩니다 이건 파헤쳐야 돼요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요 오래 안 걸리고 발버둥을 쳐야 된다고요 그런 건 들리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들리는 설교를 들어야 돼요 들리는 설교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냥 관습에 의해서 들리지도 않는데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습관적인 믿음이죠 그게 아니라 말씀이 들린다는 건 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들리지 않는 설교를 죽을 때까지 듣게 만드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데 그렇죠 들리는 곳에 가야 돼요 그래야 잘한다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한 고집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평생에 복 중에 복이 뭐냐 하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오늘 지금 계속 이사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많은 분량이 뭐예요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소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들리는 것에 인생 걸어야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전도할 때 또 구도자의 마음인데 길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증거해도 안 느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상황이 되면 또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시고 길가가 있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는 뭐예요 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들리지 않는 마음 이게 어떻게 보면 최악일 수 있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한 게 뭐냐면 돌밭이에요 돌밭이란 건 이스라엘을 가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는데 가보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돌맹이에요 그게 라임스톤이라고 해서 석회석이에요 석회석 석회가 딱딱하게 굳어진 거 있죠 그게 도처에 있습니다 석회석이니까 석회의 특징이 뭐예요 물이 들어가면 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뻥뻥 뚫은 그런 구멍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굴이 많아요 동굴이 많아가지고 쿱난 동굴에서 사본 발견했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몇 천 년 된 깊은 동굴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석회 동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시멘트 막 나오니까 석회 동굴이 많아요 석회 동굴이 그래서 돌맹이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돌맹이는 딱딱해지죠 그런데 그 위에 흙이 날아다라가지고 부드러운 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를 보면 부드러워요 그런데 몇 센치만 들어가면 딱딱한 돌이 있어요 그게 돌밭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20절을 보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음에는 특징이 좋은 밭하고 똑같아요 너무 좋은 밭이기 때문에 처음 잘하는 건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안 되는 게 뭐냐 뿌리가 내려지질 않아요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딱딱한 돌맹이가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딱딱한 돌맹이가 바로 뭐냐 이게 제가 볼 때 자아예요 자아 그러니까 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사람들은 어디서 넘어지냐면 고난에서 넘어져요 고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내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일치할 때는 찬송하면 된다고 그럼 뭐 힘들어요 야구부서 5장이라고 오잖아요 내 기대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잘 되기를 원해서 딱 맞았다고 하면 찬송하는 거예요 즐거울 때 찬송하는 거예요 내 기대는 언제나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고난으로 이끌어 갈 때 내가 모르는 고난 연단이 될 수도 있고 깨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그때는 이해 못하니까 뭘 해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 안 될 땐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땐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대대로 안 될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돌박 같은 마음의 사람은 뭐가 강해요? 자아가 강하다니까요 자아는 뭐예요? 내 기대가 강한 거예요 내 뜻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신경질이 팍 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기대대로 안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실망감이 많아요 맨날 실망한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투덜투덜하고 충성했는데 이 꼴이 뭐야 그런 사람의 내용들을 뿌리를 찾아오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옳은 게 뭐예요? 내 뜻이 옳다는 거예요 고집이죠 고집 엄청난 고집 이 사람들은 대개 어디서 깨지느냐 하면 고난이 오는 데서 깨져요 그래서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요 지금도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되게 많이 넘어져요 고난 때문에 그런데 고난에 넘어지는 사람은 거의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 보면 어떤 환란이 한 번 오면 다 없어져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 그때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 때 고난을 유익으로 삼을 때 고난은 뭐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 자아가 깨지는 시간이에요 내 뜻이 무너지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고난은 거의 해석이 다 그래요 단단한 내 돌 같은 마음이 깨지는 시간이에요 고난 밟으면 깰 수가 없잖아요 정으로 깨야죠 정으로 아까 길가 같은 데는 부드러운 흙이 밟아서 단단해진 거니까 가래지 몇 번 하면 부드러운 밭이에요 오히려 자아가 강한 사람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돌밭 같은 사람이 힘든 거라고 이건 아파요 막 깨져야 되거든요 박살이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깨지기만 시작하면 석회석 라임스톤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돌 아니에요 석회가 굳어져가지고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또 잘 이건 녹아서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이 지나가면 은혜 강수가 한번 지나가면 다 녹아요 녹아서 없어진다고 그래서 그런 승리가 있는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 덤픈인데 이거는 유혹이에요 돌밭이 고난 그래서 다시 말해 길가는 들리지 않음 이게 치명적인 장애고 돌밭 그러면 이거는 고난 이게 치명적인 장애고 고난을 못 이기는 거 그리고 가시 덜기는 이건 유혹이에요 유혹 이게 어려운 방해라 그러면 이거는 좀 뭐라 그러죠 평탄한 방해 유혹이라고 템프테이션이라고요 22절 보십시오 가시 덜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래서 이건 공통점이 다 뭐냐면 돈이에요 돈 물질 그래서 하나님 잘 성기다가도요 그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유혹에 빠져버리는 사람 많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결혼도 되고 대학도 붓고 멀리도 생각하지 말아요 한 1, 2년 동안의 우리 교회 정도들 한번 보세요 결혼하고 사라진 애들 많죠 그거 못 보셨어요? 그럴 때 그래요 가시 떨기 그냥 가시 그래요 미스터 가시 그건 볼 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사업이 잘 돼가지고 너무 잘 돼가지고 처음엔 그래요 약간 자랑투로 사업이 너무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기도했는데요 보면 없어져 보세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염려 때문에 또 사라져버려요 유혹이지 유혹 잘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잘 되면 이게 무슨 최순실 비슷한 것 같애나 보니까 뭐 잘 되고 잘 되고 하다 나중에 한 방에 확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시 떨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 청년 부자 부자 청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갸륵하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밭이 나쁜 건 아니에요 되게 좋은 거라고 내가 뭐 율법 다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그 가난한 자들 안아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슬픈 빛을 띄고 꼭 이 사람은 이래요 나쁘진 않은데 표정만 슬픈 빛 그래서 부자 청년의 그 느낌 있잖아요 머뭇거리면서 슬퍼하면서 서서히 페이드 아웃 사라지는 그 모습 이게 유혹에 빠진 사람의 대부분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들 안 보여요 교회에서 안 보여 나중에 처절하게 팔다리 하나 부러져서 나타나죠 눈 하나 빠져서 이런 게 가시 떨기예요 가시 떨기 이게 남념이 아니에요 다 우리 얘기라고요 우리 유혹에 넘어가는 거 여기 넘어간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보면 실물로 나오는 사람 있어요 대마라고 성경에도 나오죠 바울 따라다니는 대마 디모데우스 4장 10절 보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되살로니까로 갔고 여러분 생각보다요 돈 욕심 때문에 유혹 때문에 뭐 좀 더 벌겠다고 이런 것 때문에 떠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열매 못 거두는 사람 잘 보세요 이 사람의 열매는 뭐예요 주님의 열매는 돈이 아니죠 하나님의 가치를 세우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도구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대마같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버리고 떠나가버리는 사실은 성경에 가로뉴다 다음으로 불쌍한 이름이 대마예요 처음엔 바울 잘 성기다가 말년에 왜 떠나갔느냐 그랬더니 성경은 명확히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사도바울의 사역을 버리고 대살로니까로 갔고 그 다음 그 뒤에 보면 디도는 달마디로 갔고 디도는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사명자 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을 잘 잡고 같은 그룹이었거든 근데 디도는 성경에도 있잖아요 디도서라고 그렇죠? 디모데 전서 후서 있죠? 원래 대마서도 있어야 되는데 대마도 그 그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마한테도 편지 몇 통 쓸만했다고 근데 갔으니 안 쓰니까 딱 한 절 디모데한테 보낼 때 네 친구 있지? 대마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어 안타까운 한 줄로 끝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신앙의 일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거예요 들리지 않는 게 치명적인 약점이고 그 다음에 좀 나쁜 거라고 고난 고난이 고난 때문에 이게 자아거든요 자아가 하는 사람이 고난 못 견뎌요 고난할 때는 잠깐만 기도하고 금식하게 박살을 내버려야 돼 이거를 깨야 된다고요 유혹 유혹은 이기는 길이 뭐예요 이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염려 유혹 이거 뭐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선택이거든요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재물을 버리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살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대마같이 되고 부자 청년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가 참 재밌어요 그 갓이라는 단어 갓 갓 갓 아시죠? 하나님 G-O-D G-O-D 옷도 많이 나오대 G-O-D 갓 황금이라는 골드 이게 비슷해요 얼핏 보면 저같이 눈 아픈 사람은 이게 갓인가 골드인가 잘 안 보여요 L자 하나 빠지면 그렇죠? 골드 갓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꾸만 갓이 골드로 보이면 그거 위험한 거예요 우리 이 시대가 그래요 갓 대신에 비슷하게 골드로 바꿔버려요 하나님 대신에 돈으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은 언제든지 와요 그때마다 선택하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면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밭인데 좋은 밭은 말할 것도 없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8절에도 나오고 마지막에도 나오잖아요 8절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거둔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 마음 밭이 동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 그냥 정상적으로 자라면 한 배인데 어떤 사람은 100배도 나와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100배의 축복을 구하라고요 내가 100배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100명이 100가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길가 같은 사람, 돌박 같은 사람, 가시덜기 같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데리고 무슨 일을 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좋은 밭 되는 사람 한두 명이 그 모든 일을 다 하고도 남아요 은혜의 집중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뭐냐면 좋은 밭 되는 사람이 한 30%쯤 되면 교회는 폭발해요 30% 되는 거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30%? 30% 정도 되면 폭발을 해요 폭발 그런데 대부분 좋은 밭 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10%? 10%만 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콩가루 교회의 특징은 1%나 없거나 죽어라 이라면 나머지는 남아 있는 게 없고 그래서 좋은 밭 되십시오 옥토 되십시오 옥토 옥토 되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옥토의 특징이 뭔가 이 병행구절이 누가 보금에 나오는데 누가 보금에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3절에는 깨닫는 잔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누가 보금 읽어만 들을게요 누가 보금 내용을 보면요 8장 15전에 나오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건 수식어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요 인내 인내 그러니까 좋은 밭의 특징 한마디를 얘기하라 그러면 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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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거예요 인내로 결신하는 자예요 누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걷어요 인내하는 자 인내하는 자 그러니까 인내라는 건 여러 가지 상황이에요 고난이든 유혹이든 절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에서 제일 나쁜 게 도망치는 거예요 잠수 타는 거예요 피하는 거라고 그게 아니거든요 어려워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서 인내하면 변화가 돼요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있었죠 1966년에 모택통이 성교사 다 추방해버리고 교회 다 문 닫아버리고 모든 종교에 가난 것들 다 때려부시고 하여튼 미친 짓 했잖아요 홍의병들 내세워가지고 하여튼 인간의 광기 중에 하나예요 그때가 그렇죠? 그래서 성교사가 그때 마지막 쫓겨나면서 그때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의 사람 다 싹 죽여버린다 그러는데 성교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러면 성교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야 너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여기서 죽어 저는 그러겠죠 저는 그래요 여기서 죽으니까 여기서 죽어 그냥 순교자되죠 근데 또 성교사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미국 가자 그럴 수 있죠 나랑 같이 미국 가자 미국 가는 사람은 욕할 건 없지만 그렇게 훌륭한 것 같지도 않아요 미국 성교사가 가자 그랬어요 근데 한 청년이 안 갔어요 안 가고 남아가지고 나중에 중국교회 대단한 지도자가 됐다 그러대요 고난당하면서 근데 그 청년이 그 당시 청년이죠 지금은 할아버지지만 청년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차 마실 때 티백 있죠 티백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집어넣으면 이렇게 녹아서 때는 티백 뜨거운 물을 고난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티백이 들어가면 티백이 맛을 잃습니까 잃지 않죠 오히려 티백이 녹으면서 뜨거움 때문에 전체를 변화시키죠 나는 이 활란 가운데 중국의 티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문화대혁명 광기 끝나고 난 다음에 즉시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사람 두 배가 늘었고요 개방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성교사 있을 때 열 배가 늘었어요 교인이 지금도 여러분들 뭐 안티들 많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막 그러는데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그때까지 몰랐잖아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길가, 돌밭, 가시, 떨기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좋은 밤 만들기에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게 바벨론 포로고 그렇잖아요 활란 통해서 진짜를 만들잖아요 요배 활란을 통해서 요배 진짜를 만드시고 우리 진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 이제 진짜 새 교회로 바꿀까요? 진짜 새 교회로 진짜 새 교회 진짜 새 교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거룩한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처음에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시를 뿌리자 그랬는데 노울스 쇼라는 목사님 얘기예요 이 사람이 원래는 가난한 농부였는데 교회를 떠났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돌밭과 가시, 떨기 그런 거죠 고난도 오고 유혹도 오고 돈도 버니까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환상을 보고 아버지가 너 뭐 하는 거냐? 돈이 다냐?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지 뭐 이런 게 떠올랐대요 그때부터 전도자가 돼가지고 작사하자거든요 노래 작사하면서 바이올린 연주하고 전도하고 바이올린 연주하고 전도하고 우리는 바이올린 연주하고 국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도하고 그래서 2만 명을 세례를 줬대요 2만 명을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별 준비 없이 그냥 바이올린 하나로 이렇게 일대를 다니면서 바이올린 연주하고 모이면 전도하고 믿으면 세례 주고 2만 명이 변화가 됐대요 이분이 만든 노래 이 쇼 목사님이 만든 노래가 새벽부터 우리예요 그 1차 연주가 이거였대요 끝까지 실망하지 않냐고 씨를 뿌린다고 그러니까 2만 명이 세례를 받을 정도면 한 10배에서 100배 정도는 하지 않았겠어요 20만 명, 200만 명에게 나가서 보금 증거에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모델 하나 소개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노을스 쇼 노을스 쇼 여기 K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리지 할 때 있잖아요 노 K-N-O-W-L-E-S 노을스 쇼 그 약자로 보면 K로 되어 있어가지고 K로 되어 있는데 왜 노을스라고 그럽니까 K는 무금 아시겠죠? 노을스 노을스 쇼 우리 이쯤 말고 우리도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분이 30배, 60배, 100배 목사님이에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평범한 농부에서 변화가 되어서 바이올린 하나로 2만 명이 세례를 받았다니까요 예술 믿은 정도가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추구합니다 모두 자리세련하겠습니다 우리 496장 찬송합시다 496장 505장 찬송합시다 505장 찬송합시다 505장 찬송합시다 505장 찬송합시다 505장 찬송합시다